자 가볼까요 연말 되니까 항상 연말 연초는 안그런데 연말은 뭐라고 해야되지 과거에 추억 생각이 많이 나 males 약간 오랫동안 그리고 아 이떸 겨울 여사 그 연구를 반사 그녀라 그녀라 어... 나 근데 뭐하는 거지? 어? 어휴 어? 그래도 비사리님은 요즘 항상 이렇게 찾아와 주시네요 원래 오늘도 오늘은 못 찾아올 줄 알았는데 뭐 다른 날로 약속이 잡히신 거예요? 아니면 옮겨지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좀 그렇지 않냐? 괜찮아요? 아 이걸 저걸 왜? 한 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술 자리를 좋아해서 모임 같은 거 있으면 웬만하면 안 빠져요 네 갔다 가야겠다 어? 왜 안 돼? 그리고 다들 볼려면 같이 보자라는 저요가 음...이거는 한 번에 도착한 우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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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쓸때만 다 50골드 내야돼요 그냥 아는게 아니야 저것도 네 인벤토리창이 굉장히 이게 왜그러냐면 한가지가 뭔가요 발더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 동료들 있잖아요 근데 이건 동료가 인벤토리창을 못봐요 인벤토리창은 동료가 없어 아예 뭘 들어주질 않아 그니까 개인플레이 한마디 온라인 게임처럼 이 캐릭터 하나만 하는거라 인벤토리창이 넓을 수 밖에 없어 그래서 그렇다고 그 아이템같은거를 이제 생각해보면 아이템같은걸 적게 만들수도 없잖아요 많이 없게 그러면 이제 D&D에 대한 모독 아니 뭐 모독이라 것까지는 그렇잖아 룰플레인게임들이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놓잖아요 그래서 항상 인벤토리칸이 인벤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요 시스템 중에서 이게 넓게 만드는건 잘한거 같아요 디아블로나 그니까 개인적인 그니까 너 어디로 이렇게 못가냐 디아블로나 야호호 아 디아는 디아는 좋나요? 하긴 디아블로 좋지 참 그러네 녹쇠광이 이것도 능력치 높이는거니까 어허우야 먹지마 아이 나 잘못했는데 먹어버렸어 잘못 누른건데 드래곤에이지2를 그거를 잠깐 잠깐씩 해보고 있는데 그거는 완전 액션 RPG인데 엄청 화려하더라구요 마법이 되게 화려해요 엄청 화려해요 마법 체계는 잘 모르겠고 엄청 화려하더라구요 오 막 굉장해요 정말 정말 화려해요 단지 좀 이제 캐릭터에 대한 자유도라든가 이제 꾸밀 수 있는게 스킬로 꾸며놓긴 했는데 아이고 아파라 아자아자 때려 때려 빨리 레벨이 올라가지 팍팍 때릴텐데 아니야 레벨이 많이 올리지 말고 딱 2만 더 올리면 시프터 3을 찍을텐데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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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스킬이었더라 아 넉다운에 저하나 저항하는거구나 오 조금방 아 나는 그 그래도 오오오오오오오 감독이다 오! 야 너무한거 아니야? 저렇게 많이 당은거? 오 다이아몬드다 저..돈 좀 내겠는데 내가 산거랑 똑같은거네? 빨리..어 잠깐만 저기 어 잠깐만 길이 어디야? 여기 내려왔던데잖아 여기 끝인가? 아니 저기 하나 더 있구나 있는데 내가 발견을 못하고 온거니? 그런거 없어요 그런게 없네요 아 저기 여기구나 하룻밤 쉬고 하룻밤 쉬는건 아니지 그렇죠 그래야 편하겠죠 아니 좀 뭐 시스템상 뭐가 또 그렇게 안되나 뭐 그랬나보잖아 그걸 모를 일은 없었을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게 옛날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게임이 이제 보면 시스템상 어쩔수없는 부분들이 있는거 같아요 그니까 이미 알아도 어떤게 편하다는건지 이미 알아도 발푸미 나 공격하지마 이마 아 야 샬룡이나 너 거기서 뭐하냐 엄청 어택 아세이 어택 아세이 어택 아 어 아이 아 어 아 가벼운 상체 쥐고 안교체 지은 줄 알았네 블러드 셀러 유니폼 그냥 이거 음 음 좀 더 뭐 버리자 아 아 아 아 예 음 칼벤의 뭐 부하 좀 실내 가는 부하인 것 같은데 여자친구 뭐 그런것 같네 아 오우 열 수 있었다니 내가 글씨 읽을때마다 읽을 때마단 아니고 어 예전에 속독 하는거 있죠 속독 속독하는 방법을 좀 배워본다고 해본다고 막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더라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읽는거말고 그니까 속독이야 그냥 속독 빨리 읽는거 그니까 내용 알아보는거 그게 뭐 뭐 가로로 사선으로 읽으면 된다 뭐 말이 많은데 많았었는데 음 태독제 태독제 고우 오 잘 싸운다 오 오 어떻게 안 묻은거지 아이고 나 계속 맞고 앉았네 내가 인마 잘 싸우는 새끼옥이야 브레슨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애 어어 예,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오오오오!!! 야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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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줘먹고 때려라 때려라 차라리 죽겠다 야 널 놔 예 그런건 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이 게임은 컨트롤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밸더스게이지도 컨트롤이 있죠 내가 봤을때 네오헨터 나이스는 컨트롤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머리를 써서 잘 싸우느냐 지형짐을 이용하는거 그리고 얼마나 잘 싸우느냐 그거 대형상자 아 이거 상자구나 그냥 어 잠깐만 뭐 넣을수있나 보석이나 좀 넣어볼까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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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랭 보석 보석 가방으로 따로 들어가고 막 그렇게 근데 그건 온라인 게임에서 그런 인벤토리 시스템을 많이 쓰긴 하죠 고고 칸달림 어서오세요 칸달림 야 빨리 와봐 야 나오다 말아 오 얘네 안맞았어 너 뭔데 안맞아 인마 됐지 오 포박걸렸다 때려 야 너 왜 이렇게 마법만 쓰냐 마법을 다 써버리는 것 같아 초반에 응 인공지능 개떡이야 암튼 썼던 마법도 쓰고 썼던 마법도 쓰고 다 썼던 마법이 뭐야 이거 훔친 물건이라고 훔친 물건이라고? 나 이거 안 훔쳤는데 그 녀석이 훔쳤구나 이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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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차치 불가한데 버려 그러면 이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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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이거도 쓸만한 쓸만한 공격마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콜라이튼 이거도 있는게 어디야 그거도 또다시 오..오십골드 내고 여기 함정 걸려있을 것 같은데 그지 아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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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겁다 힘이 개떡같이 약해가지고 많이 못 드는데 이거 나 웜닝으로 변하면 힘 몇으로 되지? 오우 19가 되네? 아 웜닝 겁나 좋네 하하하하 아이 이럴수가 아이고 아이고 어디로 가지냐 올라가는게 아니라 내려가는게 아니라 아냐아냐 아 이 조그만한 드래곤이 힘이 뭐 그렇게 세 이거 어? 여긴 또 어디야 여긴 뭐였지? 여긴 뭐였지? 여긴 여기 잠겨가지고 못들어갔던데 아닌가 여긴 왔던데 어 왔던데 어 같은데 왜 내가 포스터를 하나도 안 먹고 왔지? 이상한 곳이네 뭐 여기 도대체 그 생물체는 어디로 숨어있는거야 알 수가 없다 여기가 여기가 지역이 부두였나? 부두 맞죠? 아 골드 트레이드 앤 세일 컴포트 거지래요 실버셀 트레이딩 컴포닛 실버셀 실버셀 컴포닛 나 여기가 들어가서 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봤지 어 뭐야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 때리니까 문이 부셔졌던데 싫어 템평 야 왜 좀 못 싸우냐 때려봐 때려 아이씨 아이씨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잘 싸워 야 잠깐만 차가운다 변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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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변해봐 타이빙 힐 тут 템평 힐 윽 아아 아아 펜개 한번 더 가자라 야아 워트야 야야야야 공격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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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사루인 사루인! 노 노! 튀어! 아유! 죽었다 동요가 죽긴 했는데 괜찮아 도둑을 동요로 데리고 다니니까 때려 다시 갔다오죠 어? 깨졌네? 예예예 있어요 이걸로 좀 바꾸고 이렇게 으... 뭐야 어어외오오오오 완타완타완타 아아 한 번 잡을걸 야..잘싸운다 와쌰 와쌰 너 인마 네 인마 너 마법 쏘지마 레저 쏘고 앉았네 아니 레저 안앞아 인마 어우 나 원샷 원킬인데 약한 애들한테 가르빵쎄 빨리 차라 배 있는거 보니까 배 타고 가야될거 같네요 이제 그럴거 같애 음.. 날 보내줘 배 타고 벌써 도착했어요 뭐야 이거 뭔 소리야 다음 동네에서부터 큰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싸는 소리가 돌 벽에 크게 울려 퍼집니다 크헤! 파운더! 너희들의 아버지도 어 반도 못 따라가는구나 그렇게 시작하지만 늙은이 이건 일일 뿐이야 아 라고 하네요 옥션에 붙인다고 하는거 보니까 잠깐만 나 버프.. 블레스 물량 하나 먹고 전투가 이런거 같은데 빛나는 먹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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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내가 뭘 했다고 갑자기 때려 저거 어어? 야 공격해 고고고 야 우리 형 뭐해 야 우리 형 뭐하는거야 아이고 쟤 또 죽었어 아 나 미치겠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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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제지원 형? 어떤 뜻으로 만들어야 되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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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파 폭발 침묵 ㅋㅋ 크리스아 좋아? 고 오오우 야야야 빨빨빨빨빨 공격공격 야 모두 공격 너도 공격 아이고 죽었어 은파 폭발 맞아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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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지금이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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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때려 아 아따 야 가만히 어 안돼 야 한 번 더 문서를 읽으라고 스크롤 쓰면 문서를 읽어 이렇게 뭔가 오케이 공격 공격 아휴 정말 답답하다 공격 공격 오케이 아 씨 차라리 얘가 낫다 얘가 데미지 잘 주네 아 근데 잘 맞네 치치스 야 죽는것 아니야? 죽을거 같은데 오! 5 죽었어 아 나이씨 아 이게 얼마나 이런거야 이거는 에? 640골드 와... 10%가 10%가 깨져 한 번 죽으면 겁나게 많이 죽네요 지금 내가 엄청 약해서 그래 초반에 너무... 그... 약한게 흠이다 아... 곰... 곰으로 변하고 갈까? 안녕하십니까 어어 오야야야야야 진짜... 나 그... 버퍼좀 걸그룹 걸그룹 아하하 저거 겁나쎄 매우 어려워 챌린지 레이팅 너 기다려봐 임마 내가 불금으로 변해서 찾아줄게 곰돌이 맛을 봐라 아휴 곰돌이 잘 피하네 아휴 아파 얘 곰돌이 때리지마 임마 아야 아휴 왜 때려 아야 아 얘 치사하네 나 한대 때리면 두대 때리네 아휴 ㅁ που ㅎㅎ ㅁ 후우우우우우욱 Entscheidung почти 너가중 아휴 또 죽었어 씒 아이 쒸 너무 쎈거 아냐 아、이 쒸 아하아져대 이... 아휴 이 아휴 왜이렇게 세이 바닥에 앉아가지고 신사한탄 하고 있는거같아 아휴 난 주인공인데 아이고 아이고 아 잘못했다 아 아 아 에 뭐 아 뜨거워! 이야아 벌써 죽을려고해 벌써 죽을려고해 와아 흐읗 아 너무 쎄다 너무 쎄 아 이건 뭐야? 아 보너스.. 어.. 마사슨 패밀리 아몰래 생장 어? 별로 방어를 못봤는데요? 자연수정치가.. 아 그러니까 자연수정치가 그거구나 나무 껍질에 자연수정치가 붙어있지 쟤 만들려면 또 반대편으로 돌아가야되는구나 다 가져가서 팔도록 하자 아.. 세 번이나 죽어가지고 돈을 예.. 미친.. 돈을 미친 듯이.. 잃었어.. 다 뺏겼어 코카트리스 코카트리스 얻었나? 지금 뭐야 지금? 끝난거야?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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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벽 아니잖아 죽어 임마 벽 아니었네 아 벽 아 경험치를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진짜.. 치.. 어? 변신? 내가 근데 못쓰네 아 이거 여기에 들어갔냐 아 코카트리스 패드 자 얻었네요 완료! 무드 완료 저 마스터쓴 에몰렛도 돌려주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 마스터쓰 메몰렛 오케이 여기 마스터쓰 어 어디더라? 쟤 이상하단 말이야 아 저기있다 이제 충분한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 이 멍청이 아휴 더 많은 더 많은 난 더 많은걸 원해 하면은 어떻게 되려나 오케이 아닌가? 했을 생각은 없었어 나 갈게 흐흫 자 어 부두에 있는 그것도 갖고 왔구요 근데 두개 남았는데 여긴 뭐하는데지 네 뭐 거실키버 아 상점인가? 잠깐만 어! 어! 잠깐만! 특별한 물건 있대요! 아! 스머글러 코인이구나! 필요없어 저거 일단 이거 팔구요 어! 백오버홀딩이다! 아니 백오버홀딩이 상점에서 버젓이 팔고 있네 맥휠왕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제대로 불러드렸죠 이름 듣고 팔고 있네 아... 됐어! 나머지는 다른데들어서 팔자 영양제 뭐지? 응... 다... 대충 뒤져봤죠? 좀 정리해야될것같은데 빼꼬 볼딩 가서 돈벌어야지 불편하가지구 얘 호의적인가 근데? 도와줬으니까 호의적이려나? 비호의적이네 호의적인 상황은 딱 하나밖에 없는거같애 얘 하나밖에 없어 은혜 오고우 이거도 되게 쌓아 사야문도 빛나는 목걸이 사금성 이거 뭐야? 페어리 더스트 이거 다 이거는 아마 자 그걸텐데 재료일텐데 혹시나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 보는거지 이건 뭐 열쇠들은 어따가 쓰냐 버릴 수도 없고 아이고야 어 이것도 꽤 돈을 주는구나 이거 팔자 팔 수 있는거 다 팔자 이건 다 1골드밖에 안하기 때문에 돈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가방 사러 가죠 어 제가 백오브홀딩을 팔았었네요 여기 상점에서도 백오브홀딩이 아니라 그 마법 가방을 팔았는데 백오브홀딩을 팔았었다니 정말 백오브홀딩같은 가방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편할까 겁나 편할거 같지않나 안에 안에 자전거도 넣어 다니고 자전거 넣고 다니는거야 자전거 자전거 자동차 먹을거 먹을거 냉장고 냉장고 휴대용 아이스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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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이스박스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다니는 그 넣어놓는거야 백오브홀딩에 들어가 hello 이건 40%짜리인데 20%짜리고 40%짜리는 조금 너무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갈까 돈이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40% 20% 가야지 자 500골드 자 나머지 두개를 더 찾으러 가보자 부도지역까지 해결했죠 볼트오브프로스트바이트 저거같아 팔면은 둠투잖아 마법볼트니까 일단 어 문스톤마스크에 가서 내가 알기로 저 조각상이 문스톤마스크 뭘 하는거같은데 차상임 얘도 마법가방 파네 돈좀 모아서 오겠소다 얘도 호의적인데 얘도 호의적이야 여기로 와서도 팔아도 되겠다 여기를 이미 갖고있어요 제가 이걸 이미 갖고있어요 이걸 이미 갖고있어요 어, 세가지 물건이라네? 하나가 아니구나? 몇개 더 있나봐요? 잠깐만, 또 내가 확실하게 갖고 있나? 약탈된 어, 골든경사이지 하나는 렉기날 룸바 3세, 총어상원 항아리 음, 뭐, 돌아다 보면 있겠죠? 음, 절로 가보자 돈 얼마일지나 있지? 1,400 좀 더 먹어서 알지 문스톤 마스크 아래 바로 저런 상점이 있었더니 개거리상이니 자, 거지속으로 가서 자작만 하거든요 야, 뭐하냐? 너희들 빨리 와 야, 저기서 뭐해? 잠시만요